안녕하세요 바슬레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프란시스코 고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800년에 초 에스파냐는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이 등장하여 독재정치가 이루어졌고 스페인의 나폴레옹의 영향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갔습니다. 1807년에는 에레스코리알 음모사건이라 하여 카를로스 4세를 폐의하고 페르난도 왕자를 세우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실패를 끝나고 1808년 3월 아랑우예지에서 일어난 민중폭동으로 카를로스 4세를 물러나고 페르난도 왕자가 페르난도 7세로 즉위합니다. 이 시기와 관련된 두 점을 소개합니다. 먼저 1808년 5월 2일이라는 작품이고 세로 2m86 가로 3m45가 됩니다. 이런 그림을 고발하라 하는데 당시에는 신문이나 뉴스가 없으니 이런 그림을 통해서 그 당시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는 그림입니다. 나폴레옹은 스페인 포르투갈을 직접 지배할 마음에 카를로스 4세 페르난도 7세를 프랑스 성에 유배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형 조세프 보나파르트를 스페인 왕 호세 1세로 즉위시킵니다. 이에 전 국토에서 봉기가 일어나고 나폴레옹이 물러나기까지 1808년부터 1813년 반도전쟁 혹은 스페인 독립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1808년 5월 2일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입니다. 칼을 든 사람, 총을 든 사람, 처절하게 죽어가는 사람, 고야는 특유의 합법으로 당시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탄 사람이 두 권을 썼는데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온 맘누코인들이라 합니다. 나폴레옹은 이집트를 공격하여 정복했고 거기서 특수부대를 들고 와서 스페인 포르투갈을 점령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그림은 1808년 5월 3일이라는 작품입니다. 가로 2m 68, 세로 3m 47 크기입니다. 5월 2일 민중 봉기한 사람들이 처형되어지는 장면입니다. 화면 뒤에 성당의 총탑이 보이고 처형장 뒤에는 언덕이 있습니다. 총을 든 사람은 프랑스 군사들이고 얼굴도 보지 않고 고개를 숙여서 사람들에게 총을 겨누서 발사하는 모습입니다. 총격을 당한 사람은 바닥에 쓰러져 처절하게 죽어 있고 기다리는 사람은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흰옷을 입은 총격을 당하는 사람은 강인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프랑스의 노예로 살기보다는 자유를 선택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을 벌린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처럼 보입니다. 손 벌린 사람의 손바닥을 보면 못자국이 있어서 순교자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표현했습니다. 프랑스 군사 앞에 등을 두어 흰옷 입은 사람을 더욱더 밝게 표현했고 고야는 화면에 명함을 두어 그 당시의 상황을 더 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그림들은 마네의 막시밀리안 황제의 처형, 피카소의 한국에서의 학살 등과 같은 작품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두 그림은 사건 당시에 그린 것이 아니고 프랑스가 물러가고 베르난도 7세가 돌아오기 직전에 그린 그림이라서 고야의 친프랑스적인 행동을 감추려고 했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호세의 일서가 물러나고 영국 웰린턴 공작이 마드리디에 입성할 때는 웰린턴 장군의 초상화도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격동의 시기를 보는 고야는 시간이 갈수록 그림들이 어두워졌고 1819년에 마드리드 교회에 집을 구입하여 1820년, 1823년 사이에 3년 동안 집 내부 벽에 벽화 14점을 그렸습니다. 이것을 고야의 검은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검은 그림들은 고야가 죽고 1870년 고야의 집에서 벽을 뜯어서 현재 마드리드 프라더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고야의 검은 그림 중에서 대표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사투르누스라는 제목입니다. 사투르누스는 신화에 나오는 신이고 크로노스라 합니다. 그리스로마 신화에 보면 우주는 까오스 혼돈의 세계에서 대지의 신 가이아가 태어납니다. 가이아는 우라노스를 낳았고 우라노스는 하늘의 신이 됩니다. 우라노스는 가이아의 남편이 되었고 아이들을 여러 명 낳습니다. 그 중에 못생기고 거인들을 낳게 됩니다. 우라노스는 못생기고 거인같은 아이들이 보기 싫어 가이아 몸속에 아이들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가이아의 몸이 불편하여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됩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들에게 우라노스 좀 어떻게 하라고 부탁합니다. 다들 낳하지 않는데 사투르누스가 엄마의 부탁을 받고 낳을 준비하여 우라노스가 자고 있을 때 살금살금 가서 낳으로 고추를 잘라버립니다. 화가 난 우라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한테 한 것처럼 네 자식도 똑같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이후 사투르누스는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잡아먹게 됩니다. 이 신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고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 속의 사투르누스 눈을 보면 이미 제정신이 아닌 듯하고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이를 잡은 손에 피가 돌아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야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끝없는 탐욕과 욕망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고야의 인생은 항시 고비마다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아왔고 기회주의자처럼 살았지만 말년에 자신을 위한 그림은 참아보기 힘들 정도로 어둡게 그렸습니다. 격동의 시기를 산 고야는 1828년 프랑스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스페인 대표 화가 고야의 삶과 그림들을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너무 어두운 그림을 소개했습니다. 음악과 함께 고야의 검은 그림을 감상하시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탈루에고 음악과 함께 고야의 검은 그림을 만나봤습니다. 음악과 함께 고야의 검은 그림을 만나봤습니다. 음악과 함께 고야의 검은 그림을 만나봤습니다.